안녕하세요 여러분! 요니입니다! 오늘 먹을 음식은 저의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로제 닭발입니다. 이게 또 핫하다고 하네요. 제가 또 안 먹어볼 수 없죠? 아 냄새 진짜 좋다. 치즈볼도 서비스로 하나 주셨고요. 지금 납작당면이 와르르 들어있어서 빨리 먹고 싶거든요? 먹어 볼게요. 나 닭발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. 콜라. 치즈 헤이 치즈. 맵기는 조금 매운맛으로 시켰어요. 아니 올림픽을 보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말이지. 뭐야 이게 닭발이 있어야 될 곳에 왜 이렇게 당면이만 옮겨? 이해할 수가 없네 또. 이게 당면을 시킨 거야? 닭발을 시킨 거야 내가? 뭐야. 시키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? 너무 맛있잖아. 대부분 포장머리에 닭발을 시킨 거야. 그냥 시킨 거에 닭발을 시켜줄게. 야 이거 또 이렇게. 소금 다수도 오면 안되면 안 더 맛있을 거 같아. 뭐지? 파하구나?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치즈도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고 난 행복합니다 닭발을 먹었어 좀 맵네요 콜라가 진짜 맛있네 떡 떡도 있어가지고 로제 떡볶이 맛도 나네 맛 너무 칠까봐 또 못 땡기겠네 이거 뭐지? 이거 수제품인가봐요 양파다 이렇게 야채도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근데 궁두인 같은 소세지 양파다 양이 많아가지고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추첨 나도 추첨 받아서 먹었지만 난 이 정도로 맛있을 줄은 몰랐다 아 아 아 아 아 아 무부도 이쁘게 핑크고 두찜 참 예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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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닭발에다가 이렇게 당면을 잘 싸가지고 닭발들이 다 시래요 이렇게 닭발 통통한거 보이세요? 통통해 내 입속으로 들어와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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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소스에 밥을 한번 비벼 볼게요 밥을 한 요정도? 이렇게 김을 여기다 이렇게 뿌셔 넣으라는 건가봐요 기발하네 이러면 근데 솔직히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? 그치? 아 이것도 리조또만 나는 거 아니야? 사람 또 여러 놀이를 마시겠네 밥 비벼봤습니다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을려고 이거였어 이거를 먹으려고 지금까지 모든 걸 거쳐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거야 다이어트하니까 이거 밥 다 먹진 않을 거예요 무거워 또 닭발이랑 같이 퍽어주고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추억 울겠다 추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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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아까 올림픽 보고 조금 열 받았는데 지금은 확 다 내려갔네요 역시 임현이는 먹을 거에 너무 진심이야 마지막 오늘은 딱 절반만 먹고 이거는 내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추천 여러분들 배고프실 때 또 야식이 생각날 때 로제 닭발 꼭 드셔보세요 오늘 제가 먹은 모습이 좀 맛있게 먹는구만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